근데 어쨌든 지금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제가 갑자기 ESG 얘기를 하니까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이게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뭐 광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은 얘기가 많잖아요. 거대자본의 음모설도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걸 수도 있고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수천 년 전 오래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이 지배 했었잖아요. 군사력 권력 이런 것들이 지배를 했었지만 20세기 들어서면서 급격히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또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모랠러티.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전 세계 최대 부자들이 거의 미친 듯이 전 재산을 투입해서 기아와 빈곤과 질병과 재난과 불평등과 싸우고 있잖아요. 워렌 버페 재산이 98% 빌게이츠 말할 것도 없고. 제프베이조스, 주커버그까지. 국내에도 김홍석 회장님이 김홍석 회장님.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더 이상 돈이 많은 걸로 존경받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도덕적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느냐.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온 게 아니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착한 척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인간의 본성이나 본질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본성이 약하더라도 어디 가서 나쁜 짓하고 살 수는 없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조금 본성이 안 좋더라도 어디 가서 착한 척 해야 되고. 그럼 기부도 좀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면. 그게 나쁜 건가. 과연. 결국은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돈이 좋게 쓰이면 되잖아요. 결국 본질은. 착한 척이라도 해라. 네. 그러니까 분칠하고 화장하고 신용하고 척만 해도 저는 도움이 된다. 사회에는. 그렇죠. 아예 그것도 안 하고. 계속 나쁜 짓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창 나쁜 짓 많이 하시던 대기업 총수 분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진짜 사회가 변화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ESG라는 말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뭔데 그게 돈이 돼? 투자자들조차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ESG 신경 안 쓰면 정말 국가적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사실 보세요. 미투부트 시작해서 지금 학폭이니 인성 논란 있으면 거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재기불능에 빠져버리지 않 습니다. 재환이도 그렇고 인플루언서 조차도 그렇고. 네. 최근에 기업은 사실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남양유업 사태도 보면 결국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 이다. 같이 투자하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대놓고 우리 뭐 배당 안 합니다. 탐방 안 받아요. 이런 시간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왜 뭐라 해야 되나 좀 다 따라올 때 끝까지 안 따라오는 애들 몇 명 있잖아요. 기업들도 이제 그중에 있어서 또 저 아는 분들도 그런데 계속 소액주주 운동 벌이고 소송 하고 막 주총표대결 하고 힘드신 분들도 아직까지 있기는 한데 뭐 하여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취약을 벗어놔서 이제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ESG 트렌드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도 바뀌고 있는 게 있어요. 제도적으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잖아요. 아 예. 치명적인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증권사. 감사선임. 감사선임. 아 감사선임. 3% 룰. 아 3% 룰. 아 공정경제 3법. 네. 과거에는 이제 원래 있었어요. 감사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해서 3% 밖에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가 50% 를 갖고 있어도 47%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뭐 333 해서 9를 모으면 그들이 감사를 선임할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자산규모 2조 이상은 자동 전환이 돼요. 감사위원회로. 사회이사 중에서 뭐 감사위원 을 뽑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사 중에서 사내 이사 포함해서 그 회사 이사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50% 면 이사를 선임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네. 그 중에서 감사선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주주 제안을 해도 예선 탈락이에요. 아니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감사위원회 제도가 좀 다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감사위원회 체제 하에서도 어떤 소액주주가 이제 감사 손님을 주주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분리선출을 해야 돼요. 같이 사내 이사랑 같이 이제 겸임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분리선출 해야 되니까 한 명은. 네. 3% 룰이 이제 바로 작동이 되어버려서 대주주가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 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감사 선임 하나가 어디냐.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일부 상장사들은 소액주주들이 감사 선임한 케이스도 있어요. 있죠. 있는데 감사 하나 넣는다고 해서 정말 이 회사가 달라질 것이냐까지 보면 또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근데 틀리머시 좀 영향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권한은 큽니다. 굉장히 크죠. 사실 그 감사가 ceo 다음 넘버 2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사회 내에서 결의된 사안까지 감사가 스톱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불법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들여봐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사회 결의 내용이 집행되기 전에 스톱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권한이 되게 좀 막강하긴 하다. 근데 뭐 특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배주주가 합법적으로 일반 주주의 어떤 이익을 편취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막아줄 수 있죠. 네. 최소한 나쁜 짓은 못하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대교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세대교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많은 대주주 분들 1세대 분들은 주가가 오른 걸 원하지 않잖아요. 네. 상속세가 높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2세 3세까지 와버렸어요. 네. 지금 급격히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대주주가. 30년 전에 대주주분과 지금 대주주분은 다르죠 세대가. 3세까지 왔기 때문에 마인드도 다르고 일단은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가 있는 주가가 저평가 돼 있는 걸 용납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 주식 왜 이렇게 싸. 그런 분들은 주가를 누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증여를 받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네. 증여세 그러니까. 네.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연부 연납으로 5년에 걸쳐 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주가가 오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배당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배당해서 배당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급격히 배당률이나 기업 가치가 제거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도 사실은 약간 그런 취지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환경은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좋은 환경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삼세를 위해서 지배구조를 막 떼다 붙였다 떼다 붙였다 하는 과정도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는 어찌됐든 간에 2세든 3세든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완료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ancel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자식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진 않겠다 하는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가 어찌 될지는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م 그래서 그 성석 증여가 완료된 기업들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가가 오르기도 하죠. 이제 뭐 어떤 공시가 나오면 증여했다가 성석했다면 주가가 올라요 또. 네. 맞아요. 시장이 무서운 게 예를 들면 증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시장이 알아서 그 주식을 또 안 사고 안 올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똑똑하죠? 답답하죠 저는 오히려 이용당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똑똑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면 지주사 같은 걸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주사와 절평가 된 요인이 이것도 반드시 이게 무슨 시장의 생리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주식이 오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주사만 물려주면 됩니다 저는 뭐 지금 사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 미공개 정보 방지법도 있고 해서 카테고리를 봤을 때는 제일 절평가되어 있는 거는 저는 항상 고배당 지주사 두 개를 말씀드리거든요 고배당 주는 너무나 잘하시는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들 논리가 더블 카운팅 이슈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자회사도 상장돼 있으니까 네 둘 다 상장이 돼 있으니까 더블 카운팅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제 외국은 둘 중에 하나만 상장돼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만 유독 좀 자회사랑 지주가 같이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심하긴 한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보면 내재 가치와는 상관이 없어요 좀 희소성? 이런 걸로는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으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한 거거든요 더블 카운팅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가치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펀딩을 했어요 자금을 한 10조 정도 모았어요 블라인드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다 샀어요 한 종목을 10조를 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상장을 시켰어요 IPO에서 이게 왜 5조에 거래되죠? 10조짜리 맞잖아요 팔면 10조 나오는데 이게 왜 5조에 거래되죠? 예를 들면 ETF는 왜 반값에 거래 안 되죠? ETF도 더블 카운팅 아니에요? 일종의? 그렇죠 펀드로 사서 상장돼 있는 일종의 증권이라는 것들이 다 다 더블 카운팅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 아니니까 모든 폰드들이 그래서 이제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 단지 이제 수급 논리나 희소성의 원칙 이런 거는 좀 납득은 간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만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동성 디스카운트 그건 오케이예요 저는 그거는 한 5% 디스카운트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사업 핸셋이랑 반도체 가전 분할을 할 거잖아요 자회사로 그럼 사업의사랑 지주가 일반적으로 3대 7로 분할되잖아요 그럼 삼성의 지주사는 예를 들면 시총 150조 밑에 자회사는 합쳐서 350조 이렇게 되면 밑에가 시총이 크잖아요 유동성이 좋죠 이거보다는 이게 거래가 잘 되니까 이쪽을 선호할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유동성 디스카운트 몇 퍼센트는 인정한다 그거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그리고 또 하나 디스카운트 요인은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선택권을 앗아간다라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LG전자가 좋아서 LG화학이 좋아서 LG생건이 좋아가지고 LG주피도 이건 종합선물세트다 난 주LG 너무 싸 주LG를 샀어요 근데 사서 한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막 싸듯 터지고 이래가지고 화장품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LG생건만 좀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어요 지주사 묶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점은 저도 인정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근데 반면에 또 이제 프리미엄 요인들을 따져보면 일단은 지주사는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봐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최대주주는 다 지주만 들고 있지 밑에 자회사는 한 주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같이 하는 주식인 거예요 단지 이제 뭐 상속 증여세가 좀 걸려있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그리고 비니스 모델이 좋다 지주는 지주사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투자회사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고 계열사들이 너무 고평가되고 좋은 매수처가 있으면 팔기도 하고 또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IPO 시켜서 뭐 SK처럼 이렇게 바이오 기업을 시켜서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자본을 회수하고 또 투자회사 회수하고 이런 좋은 투자회사로 좀 인식을 하면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SK라는 이제 지주사가 있잖아요 SK가 뭐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하이닉스 여러 좋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SK텔레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SK를 분석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대부분 이제 썸 오브 파츠 가치 합산법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SOTP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SK가 갖고 있는 SKT 지분을 계산을 하잖아요 시가로 SKT 지금 뭐 예를 들면 30만 원 20%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거를 30% 디스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가에서 근데 이유는 이제 안 적혀 있어요 그냥 항상 해왔으니까 심지어 비상장은 50% 디스카운트하고 근데 뭐 상장시킬 때 50% 디스카운트 아니고 몇 배 높게 상장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SK가 만약 SK텔레콤을 팔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대안이 생기면 근데 팔 때 그러면 30% 디스카운트해서 판다는 얘기인가요? 그 논리잖아요 레포트는 그러면 30만 원이면 3, 3은 9 21만 원에 팔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장이 근데 얼마에 팔 거 같으세요 만약 팔고 절대 그렇게는 안 팔죠 최소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싶고 제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면 시총이 SKT가 대충 한 20 몇 조 된다고 치면 20% 들고 있으니까 한 5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시가가 5조에 팔린다고요 절대 아니죠 5조가 아니고 30% 디스카운트하면 3조 5천억에 판다고? 10조 정도에 팔리지 않을까요 최소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 60만 원에 전 세계 피가 난리가 나겠죠 이게 매물이 나오면 근데 왜 그렇게 디스카운트 하죠? 그래서 제 주장은 지주사 갖고 있는 자회사 주식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오히려 근데 지주사는 다 디스카운트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디스카운트를 해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애널리스트들도 사업 부문별 가치를 합산을 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SOTP 방식으로 할 때도 그냥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똑같이 PER 하더라도 글로벌 동정업종 PER은 20배인데 우리는 한 30% 할인을 해서 열 몇 배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를 산정할 거랑 거의 비슷했던 관성 아닐까? 참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을 거론하기 모아지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제가 밸류에 있을 때 좋아하던 영업무역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영업무역 영업무역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영업무역이 보통 제가 시총이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예를 들면 뭐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되면 홀딩스가 지분을 예를 들면 50% 들고 있어요 그럼 1조 8천억 곱하기 50% 하면 오히려는 9천억이잖아요 근데 영업무역 홀딩은 예를 들면 6천억에 거래되어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자회사들이 골드윈 같은 자회사도 있고 한 대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엄청 디스카운트 되게 근데 논리는 좀 부족하고 습관이고 근데 딱 이게 저는 우선주 같아요 우선주 홀딩스 주식이 우선주같이 보인다 사람들한테 과거의 우선주 예를 들면 한 십몇 년 전에 우선주 본주의 절반밖에 평가 못 받는 우선주 절반은요 다 기본 3분지 1이었죠 심지어는 5분지 1 5분지 1도 수두룩 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붙어버렸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LG화학이 한 10% 오르는데 LG화학 우선주가 두 배가 나더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보세요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IMF 때 거의 뭐 3배 4배 보통주 우선주 괴리가 지금 거의 한 80%까지 따라왔죠 100으로 본다면 우선주가 거의 90.85 이상 십몇 프로 차이나는 차이가 별로 없죠 저는 이제 컨트롤 프리미엄은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주 컨트롤 프리미엄이요 경영권이죠 경영 지배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 평균이 30%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또 우선주는 우선청산권이란 또 좋은 게 있고 또 배당도 더 많이 받으니까 플러스 요인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20, 30% 차이 나는 거는 오케이인 것 같은데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유동성 문제들이 있어서 중소형주는 차이가 좀 나요 근데 거래가 많이 되는 기업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납니다 열면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그렇게 괴리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차 우선주 만 원에 많이 샀었거든요 예전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쌀 때 보통주는 그때 딱 2, 3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벌어졌다가 아무 이유 없이 좁혀졌어요 지금 근데 저도 지주사가 어느 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좀 괴리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되면 또 시장에서 말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좁혀졌다 어떤 이유로 올라왔다 뭐 뭔가 트리거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지주사에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답답해들 하시죠 답답해하죠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ESG 측면의 투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벌써 저희 촬영을 한 지 시간이 한참 흘렀네요 그런가요? 근데 저희 와이스트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더라든지 이런 분들 한 번도 모신 적이 없고 거의 출연진의 거의 90%가 같이 투자자들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뭐 물론 이제 이제 다양성도 좀 추구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많은 분들한테 어떤 게 진짜 안전한 투자이고 어떤 게 제대로 된 또 오래 할 수 있는 투자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어렵게 뭐 박용옥 대표님도 모셨고 또 이채원 의장님도 모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투자 선배로서 그렇죠 가치 투자자 좀 외롭고 험한 길이긴 한데요 근데 먼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는 사실 뭐 자산도 중요하지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세 가지거든요 근데 성장성이 아주 높은 주식을 아무도 관심이었을 때 그 성장성을 이미 눈여겨보고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오래 갖고 가는 건 훌륭한 장기 가치 투자잖아요 뭐 카카오를 예를 들면 10년 전에 그 뛰어난 안목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할 걸 미리 알고 사신 분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카카오가 주가가 좀 꽤 올랐고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전화해서 아 요새 카카오 좋아 보인다 말만 듣고 사는 건 모멘텀 투자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를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가치 투자자도 성향이 다 다릅니다 성장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땅 많이 갖고 있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PR이 낮은 그냥 수익 가치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게 세 개의 요소가 다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편향적으로 그냥 PR이 낮은 것만 가치주다 PBR이 낮은 것만 가치주다 또 성장주는 뭐 가치주가 아니다 이런 그냥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좀 폭넓게 좀 이렇게 다 인정하고 그 대신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만 좀 그래서 뭐 다른 모든 성장 가치주 투자도 인정하고 수익 가치주 투자도 인정하고 자산 가치주 투자 다 인정한 상태에서 본인이 어느 쪽 상향인지를 자기 자신을 좀 한 번 더 살펴봐서 내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고 잘 맞는지 투자해서 거기에 특화시켜서 철학과 원칙을 잘 지키면 누구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돈을 잃는 걸 싫어하니까 대박이 나는 투자보다는 그래도 잃지 않는 투자 이런 쪽이 좋아서 저는 이제 당연히 과거와 현재를 중시하고 옛날에 잘 해왔고 또 해왔던 과정에서 많은 이제 수익들이 곳간에 재물이 두둑이 쌓여 있고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하겠지라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막연하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자신이 없으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산 가치랑 수익 가치를 중시해서 투자를 하고 그 대신 그 기업이 어떤 뭐 주주에 대한 마인드나 주주하는 정책이나 그런 게 너무 여지나 의지가 없는 기업은 그 대신 투자를 안 하겠다 언제 발행이 될지 알 수가 없고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너무 투자자분들이 괴로워 하시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과거 5년 성과가 안 좋고 제가 보였던 기업들이 뭐 두세 배 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연말 제가 제가 퇴사하면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정답 맞습니다 말처럼 돼가지고 근데 그래도 기다림은 5, 6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기에는 너무 기다림이 지루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다 고민하셔서 다 정성적인 부분도 가미해서 이제 딱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사는 패밀리카가 하얀색 5, 6 하니발이거든요 2015년식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 산 차인데 사실 그 차를 한국투자밸류 10년 펀드 그거 해지해서 그 돈으로 산 차인데 할부로 안 사고 일시불로 샀습니다 그때가 제가 2009년이었나 만나 뵙고 가입을 해서 한 6년 정도 정립식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펀드 투자 자금으로 지금도 그 카니발 차를 잘 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정립식이랑 아주 좋은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또 되게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아니라 라이프 자산운용 롱텀 인베스먼트 포 에브리원 모두를 위한 장기투자 그래서 우리 이채원 의장님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배고프네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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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